O.S.E.N. 장질리 기자 휴짱맨이 울버린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코스믹붐 유씨 등 외신에 따르면 휴짱맨은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울버린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 휴짱맨의 울버린 컴백은 어벤져스에서 윈터 솔저를 맡고 있는 세바스 찬스텐에 의해 언급됐다. 14. 세바스 찬스텐은 에이스 코믹콘에 참석해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컬래버레이션이 성사될 경우 휴짱맨이 울버린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고 언급한 것. 15. 세바스 찬스텐은 최근에 휴짱맨 옆에 앉을 기회가 생겨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곧 당신을 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16. 휴짱맨은 내게 몇 가지를 말했지만 나는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17.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어벤져스와 울버린이 만날 경우 그는 공개적으로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울버린이 컴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17. 사진 이미지즈 17. 사진 이미지즈